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집은 빈집인데 여다가 농사는 하시네 오셔서 농사는 해요 집 멋있다 그죠? 완전 빈집은 아니구나 가끔씩 오셔서 농사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마루도 옛날 그냥 그대로네 그대로 요거는 샤시를 했네 그죠? 현대식으로 옆집도 이거 여기로 완전히 피었네 그죠? 옆집은 마루 다 망가진다 옆집은 옆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집도 관리를 안하니깐 마루가 불에 탔다 그죠? 이거 불 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탔는가봐 저 옆에 보면은 사당 같은게 있어요 사당을 보고 갈게요 오늘 날씨가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날씨가 좀 추워요 아 이게 사당이네 사당 저것도 사당 같고 그죠? 사람이 사는 집 같지는 않고 아 이거 동네 사당 같아 보니까 이 집도 저것도 사당이 바람이 점점 더 부는 것 같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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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짝도 덜렁덜렁하고 연통이 나와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보일러실 같은데 개골같은 집이 다 망가지고 있네 이런 집들은 도망가지기 전에 손을 봐야 되는데 그죠? 마당에 수도도 있고 마당에 수도도 있고 이게 가정집이 아니고 재실인가? 여기 불 때는 부엌이 없는데요? 재실 같은데? 그죠? 부엌을 다 없애나? 없애지는 않았을텐데 제실인가 봐 이게 가정집이 아니고 재실인가요? 여기에?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하나? 여기 다 망가졌잖아요 여기 다 망가졌어요 여기 문이 잠긴거 같은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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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실이 아닌가 본데 여기 보면 또 개인주택 갖고 그죠? 문이 잠긴거 같은데요 문소리가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는 제실 문이 이게 집이 지금 넘어가는지 문도 잘 안열래요 지금 이게 문도 잘 안열래요 알 수 없어요 그죠?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 옆에 집도 네 지금 빈집 같아요 보니까 보니까 지금 여 옆에 집도 현재는 사람이 안사는거 같아요 현재는 사람이 안사는거 같아요 예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